이제 마음 넣고 폐업해도 되겠다라는 글을 이제 올리셨대요, 여준 씨가. 이게 기사화가 돼서. 그러니까 전화가 아까 경기 끝나신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. 조심히 이제 여보세요 이렇게 딱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짓을 한 거냐고. 왜 말을 안 했냐고. 그렇게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말을 했어야지. 아니다, 난 그때는 힘든지 몰랐다. 그리고 잠깐 맺었던 인연 아니고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면서 첫 외출을 커피 한 잔으로 하시라고. 아니 근데 계속 여행사도 안 하실 건데 뭐 그렇게까지. 어쨌든 같이 믿고 이렇게 인연이잖아요, 그것도. 한 달 한 보름 정도 묶여 있었어요. 내가 비행기 타면서 체코에서 비행기 타면서 울컥했습니다. 그냥 한국에 처음에 오자마자 여성애한테 전화를 했죠. 안 그랬으면 한국을 못 왔어요. 그런 친구가 없죠. 전 자랑하고 다녀요. 이런 사람도 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. 여행사는 이제 보내는 입장이고. 표만 파는 입장이에요. 솔직히 표만 파는 입장이잖아요. 근데 그 정도로 했을지는 저희도 이제 꿈에도 몰랐죠. 너무 자기 일처럼 막 계속 새벽같이 계속 문자를 주고 밤늦게도 문자를 주고 갔거든요.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. 우리한테는 영웅이죠. 영웅이죠, 영웅.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. 그 많은 여행사 중에. 딱 저희만 빠져나오게 해줬다는 거. 그거 진짜 영웅이죠, 영웅. 우리 중국에 간 여섯 명이 사장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귀국을 하신 그분들을 끝으로. 네. 그 여행사는. 그렇죠. 바이 바이. 마지막. 네.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소님이었고. 후련하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냥 다 정말 시원한 결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.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, 마음처럼. 페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눌러지지 않고 다시 망설이게 되고. 이런 과정을 몇 번을 이제 겪게 되고. 사실 이 결정을 하게 된 건. 결정적으로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결정적이었던 거는.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.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이미 지배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는 순간. 그 부분까지 내가 극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방향은 틀렸지만 그래도 예쁘게 마무리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. 지금은 또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